둘 셋! 에이패스 1팀! 안녕하세요 에이패스입니다! 네, 오늘 저희 에이티즈가 처음으로 페이스텍 캠시를 하러 왔어요. 페이스텍 캠! 여자인가요? 비주얼! 그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에이티즈 비주얼이 불이 올랐다! 앤딩 유저! 그래서 에이티즈의 비주얼 낱낱이 가감없이 진짜 가감없이 가감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셉부터 할까요? 네, 그럼 저희 셉부터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이게 색깔이 다양한데 이 색깔만 한 게 있더라고요. 아, 좋아요. 그러면 이거랑... 여기랑도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그럼 구독하겠습니다. 자, 따단! 영화 속 남주처럼 설레게 영화 속 남주처럼 설레게 여기 이번 천만 관객 영화 남주님 대사 들어가시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스탠바이! 네, 저희 갑니다. 레디! 액션! 그 서장 남주 서장입니다. 에이티님. 맷돌의 손잡이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휘라 뭐예요? 정정정정. 에이티지를 안 본다고? 허위가 없네? 허위가 없네? 아아악! 대박이다. 좋아 좋아 좋아. 한류수다 됐구나? 어휘가 없네가 아니라 허위가 없네. 허위가 없네. 허위가 없네. 아아! 아아악! 작년에 제2의 남주혁 선배님이 되고 싶다라는 아아악! 터무니없는 말을!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몰입했어, 몰입했어. 오오오! 틀렸어! 오오오오! 네, 역시! 틀렸어! 오, 천만! 오, 천만 관객! 자! 자, 민기씨 들어가겠습니다. 레디! 액션! 아름다운 에이티님에게! 설레고 싶니? 어? 아무것도 없다. 내 안에 너 있다. 여기 내 총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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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 친구! 연기 꿈나무죠? 이 친구는 웬만한 영화 대본을 이미 다 합립해서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연기를. 언제 올 거야? 나 너한테 줄 커피 만들어 놓고 있는데 빨리 와서 나랑 커피 먹자. 아! 아! 그럼 다음 시작! 아, 두 분! 두 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잘 살려야 돼요. 네, 이 콜라이. 병아리처럼. 뽀짝하고. 아, 좋습니다. 아니, 두 분이 병아리 같아요, 이미. 네, 이거는 뭐 멘트 이런 건 자유고요. 아, 좋습니다. 레디! 레디! 액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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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아리 반이라고? 우리가 언진아 갯됐어. 지켜줄게. 에이틴이. 우리가 지켜줄게. 자, 그럼 마지막 귀여운 표정 하나 하고 갈게요. 하나, 둘, 셋. 삐압. 아!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병아리가 지켜줄게. 세 명 들어갈게요. 네, 자. 시골 댕댕이처럼 귀엽게. 네, 시골 댕댕이처럼. 저희가 또 시골 댕댕이의 느낌을 잘 알죠. 네, 그럼 시골 댕댕이처럼 귀엽게 한 번 가도록 할게요. 저 먼저 할게요. 같이 할 거예요. 저 빨리 할게요. 저 생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동영 씨, 보여주세요. 기대하고 있다고요. 에이틴이. 네, 씨. 방해하지 않으신 게요. 방해하지 않으신 게요. 저 팬들이 트리 뽑았죠. 내 생각이야. 에이틴이. 내 심장 진짜 알지. 에이틴이랑 밥도 먹고. 콘트도 호흡. 콘트도 호흡. 뺏어요, 호흡.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기간. 소골과 말씀들은 귀엽게 울려요. 하지만 이제 시골 댕댕이가 어떻게 오든 호흡. 호흡. 역시. 남의 자랑. 시작. 자, 둘 셋.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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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 분이서. 가운데 와서. 위협으로 전화 봐야겠어요.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여봐들. 노란색. 동네색. 미션. 잘한다. 살랑둥이 처럼 애교 넘치게. 살랑둥이 처럼 애교 넘치게. 아, 그럼 이렇게 하죠. 인사를, 마지막 인사를. 아, 오케이. 에이맥스 원팀을. 에이맥스 원팀. 귀엽게. 오케이. 우리 아직까지 한 적이 없어요. 오늘 오타토요. 영화는 너무 좋았다. 이너도 너무 행복했다. 민기는 귀엽게 떼어낸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 진짜 토당이 뭐. 꺾이해. 우리 경주 토당이 남창도 달아. 남창도 달아. 혜진이 사랑해.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따장기. 나 부르다. 나 부르다. 나 부르다. 나 부르다. 나 부르다. 자 슬리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야. 고생하셨습니다.